야 수지 진짜 큰일 났다 수지는 야 수지는 우리 수지는 가끔 회사나 이제 운동할 때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예뻐가지고 수지의 매력 포인트는 사실 입이에요 입인데 그냥 입도 아니고 주토피아의 주디 같은 매력 포인트죠 이걸로 갈게요 그냥 이걸로 갈게요 수지로 갈게요 수지는 너무 예쁘지 대한민국에서 탑이지 않을까 수지께 이게 좀 어떡하지? 정말 미안해 수지야 너의 얼굴은 너무 예뻐서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담기가 좀 힘들다 다음에 더 연습해서 그려줄게 고마워 흠 흠 안거같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 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니요 오케이